4천 11경주입니다. 14번 흥드림이 직전경주 상대가 센 틈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. 1대가리가 팔리지만 딸라박스의 쌍복 대가리 14번 흥드림. 요 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. 주력한 바. 직전경주 승문전 적응한 박태정기세 10번 라온핑크입니다. 쌍복식 14번 10번 쌍복식 14번 10번 4천 11경주 승문전 적응한 박태정기세 10번 4천 12경주입니다. 자 이제 오늘 후반부 2번째 베인입니다. 자 이번 경주 6번마 와일드리 로맨틱은 왔다. 와일드리 로맨틱은 왔다. 자 세계건설 마필 7번과 12번이 2마리가 다 팔립니다. 자 2마리가 다 팔리는데 자 7번 장철이가 좀 더 팔리죠. 자 하지만 요번 표시 노리는 놈. 자 2혁이 오늘 3번째 놀이. 아 2혁이. 자 12번마 문학 시방. 쌍승색 복습기 6번 12번. 쌍승색 복습기 6번 12번. 자 3번째 놀이.